속보입니다. 이번 국무총리로 지명된 오정식 의원이 오늘 오후 12시 18분경 차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유재형! 경찰은 평소 오정식 의원이 아들의 죽음에 극심한 우울증을 겪었던 것으로 보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. 친구한테 작별 인사 좀 하려고요. 대푸 작별 인사도 안 받아줄 거야? 고민했어. 여기서 너한테 키스해버릴까? 아니면 그냥 죽여버릴까? 잘 지내고 싶어. 잘 지내고 싶어. 다음 주에 만나요.